설탕 70g 설탕 70g 설탕 70g 설탕 80g 설탕 80g 설탕 80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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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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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보자. 네. 오빠 그거 메이플 시럽 해주세요. 봐봐. 전복 나와야 돼. 먹는 거야? 그렇지. 응. 완전 맛있어? 응. 사람보다도 먹어볼까? 이거 맛있어? 응. 나 이게 더 맛있는 거 같아. 음. 음. 응. 티 타줄까? 티? 응. 아니. 이건 커피인 거 같아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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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키마오. 하키마오. 오. 오. 그린커리. 그린커리. 그린커리가 굉장히 그린하다. 진짜 그린그린 하네. 그리고 하키마오. 그린커리. 나 그렇게 할까? 응. 이렇게 가져가자. 느낌이. 근데 여기도 사실 장사 잘 되는 데인데. 어. 리뷰도 사실 좋아. 그니까. 근데 예전에 시켰을 때 좀 별로였어. 그래서 그 이후에 안 먹었는데. 그렇지. 아. 이게 셰프스가. 응. 세지. 제이슨. 오. 우리 오빠 이제 카메라 좀 아네. 아. 살아있어. 그럼. 아. 음. 맛있다. 음. 음. 맛있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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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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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오뎅 좀 썰어 줄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맛있어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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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물이 없지? 괜찮아. 오케이. 먹자. 좀 먹자. 맛있는데? 맛있어? 응. 음. 응. 오뎅이랑 완전 잘 어울린다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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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